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미술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제가 2011년 정도쯤부터 계속 미술시장에 있었었고 저는 워낙에 긴 불황의 시기에 미술작가를 시작했기 때문에 2007년이나 2008년의 호황기를 저는 겪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미술의 호황기가 왔었죠. 정확한 시점은 사람들마다 달랐을 텐데요. 일단 제가 작가와 컬렉터를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2022년 말까지가 호황기였던 것 같습니다. NFT 같은 것도 2021년 말 정도까지가 호황기였던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2023년 지금은 불황인가 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심리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하고도 좀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하고 주식이 2022년도에 급락을 했고 거의 그냥 저점이 2022년 10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주식은 사실 엄청나게 많이 반등을 했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뚫었다 이런 것도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죠. 주식시장도 팬데믹 때처럼 너도나도 다 하는 시장은 아니고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주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주식 얘기나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전반적인 심리가 개선되었다라기 보다는 그냥 살 사람들만 사면서 가격을 그냥 지켜가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일단은 컬렉터의 입장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컬렉팅을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컬렉팅을 해야 한다는 생각, 심리가 거의 뭔가 대중심리랑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제가 그림을 가장 많이 산 게 21년도하고 22년도였습니다. 예년보다 어떻게 보면 3배에서 5배 정도 이상으로 그림을 구입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들어오는 인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작품을 사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이 많이 썼던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의 올해 컬렉팅은 상반기까지는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원래 올해는 그림 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있고 이건 좀 사야겠다 싶은 그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작품을 샀는데 하반기에는 제가 지금 작품을 살 계획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남은 한 두 달 정도에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큰 돈을 쓴다라기보다는 정말 마음에 드는 소품 정도를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라는 것을 물론 제 생각이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컬렉터들이 돈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지금 컬렉팅을 할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심리가 위축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컬렉팅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줄어든 거예요. 물론 두 가지 측면에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자산들이 떨어졌을 때 사야 하는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현금 확보죠. 앞으로 얼마나 불황이 올지 모르니까 그거를 대비하는 현금 확보도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이 다시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확률들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올라갔지만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바닥을 찍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부동산도 다시 한 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공통인 것 같기는 합니다. 간혹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죠. 부자들은 막 재산, 자산 같은 거 다 처분하고 현금 확보한다라는 소문들이 들리고 하면 그 후에는 또 이렇게 자산이 이렇게 폭락을 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다시 또 그때 자산들을 사서 상승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그렇게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그림 쪽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같은 자산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진짜 제가 봤었을 때 너무 밑으로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사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이제 컬렉팅에다가는 그림을 조금 안 쓰려고 하는 거죠. 제가 봤었을 때 부자들의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계속 원래 부자였다가 부자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컬렉팅을 지금 주저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내가 지금 가진 그림들을 팔거나 시장에다 다시 내놓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컬렉팅을 오래 했던 사람들은 작품을 판다는 것 자체가 후회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겪어봤었기 때문에 이거를 경제가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팔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무리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에다가 막 이렇게 저금리 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고금리가 되니까 이거 빵구난 돈들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별로인 부동산도 팔고 강남 부동산은 팔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자산들은 좀 처분을 하고 그림 같은 것도 처분을 하는 거죠. 팬데믹 때 좀 무리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서민들만큼 이런 것들을 처분하고 뭐가 좀 자산이 떨어진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너무 비싼 그림들을 샀거나 했던 것들은 조금 이렇게 환매를 해서 자기들의 지금 손실을 조금 메꾸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부자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작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컬렉팅이랑 비슷할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제가 인컴이 많아야지 제가 컬렉팅도 하고 하니까 저는 제 채널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팬데믹 때문에 저는 많은 뭔가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제가 생각했었던 앞날에 대한 비전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조금 안 좋아진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까지는 점점점점 해외활동이 늘어나고 해외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원래 이렇게 유럽에서 개인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외의 일정들이 다 취소가 됐죠. 그리고 한 2019년 정도까지는요. 2019년도에는 저의 매출의 절반이 해외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점점점 늘려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도 제가 다른 여타 작가님들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안정은 그때가 조금 더 좋았죠. 그래서 2000년부터 2023년, 아 2022년까지죠. 2022년까지 너무나 뜨거운 한국 시장이었었고 저도 소득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팬데믹 이전에도 이런 거예요. 팬데믹 이전에는 저랑 정말 몇몇 작가님들 빼고는 주변의 젊은 작가들 중에서 작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제가 활동을 하고 근 10년 정도까지는 작가는 거의 판매가 되지 않는 게 주였었고 그런데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정말 많은 작가님들이 수면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잘 버는 분들도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2000년, 2022년까지 저도 소득이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한국 시장에서의 소비에 제가 맞추는 데에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워낙에 요청이 많았으니까 해외 쪽으로 작품 판매를 거의 하질 못했어요. 해외 쪽으로 뭔가 이렇게 활동을 일단 할 수도 없었고 그러기 전에 뭔가 해외로 작품을 보내기 전에 한국에서 다 소화가 되어버렸었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세계 미술 시장에 전부 다 다운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2023년은 어떠냐 2023년의 심리는 다들 심리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엄청난 불황이기는 한데 그냥 저는 제 입장에서는 평년 수준이다. 평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묘하죠. 제가 컬렉팅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의 인컴에 따라서 컬렉팅하는 게 달라지는데 인컴을 생각을 하면 컬렉팅을 조금 더 해도 상관은 없을 텐데 심리 자체가 컬렉팅 심리가 더 이렇게 좀 많이 쪼그라든 거죠. 근데 소득 자체는 평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든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미술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술 시장은 원래 양극화가 심한 시장입니다. 예체능은 원래 그래요. 얼마 전에 유튜버들이 상위 1%만 돈을 번다. 상위 1%가 전체의 절반인가? 뭐 3분의 1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원래 모든 연예계나 미술계나 체육계나 이런 데는 상위 1%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자본주의로 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정말 양극화가 심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팬데믹 때는 그때도 양극화가 심하긴 했지만 너무 잘 팔리는 작가들이 아니라 신진 작가들한테도 기회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양극화가 심한 시장으로 가는 건데 제가 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술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냐 그러니까 호환기에도 그 호환기를 전혀 누리지 못한 작가들도 있어요. 사실 시장이 좋으나 좋지 않으나 상관없는 작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술 시장이 더 점체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요. 그 전에 제가 우리나라 미술이 지금 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은 저변이 되게 넓어졌습니다. 일단 컬렉팅을 한번 시작해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술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 미술이라는 게 단순히 투자 상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미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세 차익을 먹는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돈 먹고 돈 먹기를 하려면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같은 걸 하는 게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미술 시장에 들어오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예 컬렉팅 안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린다고 되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들어왔다가도 미술의 다른 매력으로 이렇게 뭔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미술 투자로 바뀌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야 그럼 미술은 뭐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그런 거지 미술이 뭐냐라고 하면은 뭐 이걸 길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이건 채널에서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국보나 보물 같은 거 그런 거는 그 시기에 있는 다 예술품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 파리의 에펠탑이라든가 인도에 있는 타지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경제적인 걸 생각하면은 지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빵을 나눠주는 게 더 좋잖아요. 하지만 그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우리란 우리 민족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러한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게 사실은 예술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품을 내가 이제 사고 이거를 지켜낸다. 우리의 문화를 지켜낸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지 우리가 미술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거를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판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특히 선진국에서 그런 사람을 컬렉터로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낸다라는 컬렉터들이 저는 또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서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김창렬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와 작가가 죽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고 누군가 봤을 때는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대표 작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우리의 철학, 우리의 가치관을 대변할 수 있는 작가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컬렉팅이라는 그런 거고 그러한 관점이 없었으면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미술 작품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코인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폐기돼 버렸겠죠. 그리고 그런 문화의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기는 한데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 좋은 작가는 살아남을 것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전쟁, 금융위기, 9.11 이런 위기에도 작가들은 살아남았음 오히려 기업은 망했을지언정 좋은 작가들은 어떤 세상에 위기가 오고 해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을 망할 수 있겠지만 미술 시장은 망하진 않아요. 절대로 물론 더 힘들어지고 그런 거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자면 다른 선진국처럼 계급사회 다른 선진국처럼 계급사회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소득층도 살기 굉장히 괜찮은 나라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사실 어떤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우리나라가 저소득층이 살기 좀 괜찮은 나라입니다. 그거는 다른 나라를 가봐도 거지의 수가 현저하게 적다라는 것만 봐도 사실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이 굉장히 빠른 시기에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외를 바라보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굉장히 계급사회가 되어 있어요.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서민의 삶과 부자의 삶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대를 이어오는 계급사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목동이나 강남이나 은평구나 부산이나 집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강남에 산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 공고화될 거라는 거죠. 유럽은 평등하게 살지 않냐? 아니 유럽이야말로 진짜 계급사회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다니는 길이나 다니는 말하는 화법이나 여러 가지가 다른 게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뭐 그렇지는 않죠. 내가 뭐 대통령을 보거나 이지영 회장을 만난다고 해서 걔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 걔나 걔까지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나 똑같은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지? 네 뭐 그러잖아요. 이건 뭐 길게 얘기해야 될 거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계급사회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더 계급사회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원래 미술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귀족문화이기는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인도 이런 데에서도 부자들은 컬렉팅도 하고 예술에 엄청나게 돈을 쓰고 막 이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만 원도 못 보는데 컬렉팅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아주 옛날부터 왕족이나 귀족들이 만들어 놓은 예술품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지 서민들이 되어 있는 지원한 예술품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거는 뭐 얘기를 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로 전 세계가 지금 원래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그냥 그런 선진국들처럼 더 계급사회화가 되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술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그래도 두터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중간층에서 소비가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고 그러니까 컬렉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저처럼 전혀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컬렉팅을 하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에 갔는데 내가 부자 계급이 아닌데 컬렉팅을 한다? 이거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도 꽤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운데 그러니까 무슨 뭐 외국 사람들 그림 많이 사던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약간 그렇게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저거는 부자들이나 사는 그림 아니야? 이런 쪽을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서민의 집에 그림 막 큰 거 걸려 있는데 그렇게 사실은 뭐 몇십만 원짜리인데도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좀 길게 나가는 얘기니까 좀 그렇고 얘기의 요점은 선진국이 되면은 대를 이어오는 계급사회화 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것이다. 부자들은 더더욱 부자가 되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게 되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앞으로의 미술시장 전망은 지금은 팬데믹 이후로 심리가 더 바닥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저는 이게 다시 그냥 예전 수준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팬데믹처럼 엄청 뜨겁고 그런 거는 이제 작가 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박서본 선생님이나 이베선 선생님, 이원 선생님은 팬데믹 전에도 뜨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저의 마지막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그림에 쓸데없는 돈지랄이냐 이런 인식은 이제 다시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돈을 벌고 나라 경제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문화예술이 부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